정다저, 너 우리 지윤씨랑 대체 무슨 얘기 나눈 거니? 여느라가 넌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먹니? 뭐? 내가 네 친구야?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?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? 가족은 건드리지 말지. 가족은 건드리지 마. 넌 수없이 우리 아빠를 건드리지 않았니? 심지어는 돌아가시기까지 했어, 넌. 누명 씌우지 마. 내가 네가 한 짓을 영상으로 똑똑히 봤는데 시침을 떼? 네가 우리 아빠 다리 잡아채서 넘어뜨린 거. 그 바람에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잖아. 또 그 얘기야? 넌 어떻게 된 게 기억성 실정 하나 안 걸리니? 너 지금 아무 증거도 없다고 안심하나 본데? 걱정 마. 조만간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. 그래. 어디 한번 해봐. 참아주는 데다 한계가 있어. 해볼테면 해보라고. 네가 안 참아? 그 영상 뺏으려고 나를 절벽에서 밀어놓고? 암튼 좋아. 네 입으로 해보랬으니 해볼게. 그때 가서 싹싹 빌지나 봐. 저게 진짜... 아... 아... 아...